이번 시간은 152쪽에 유효요건입니다. 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우리가 뭐예요? 민법은 무효나 뭐예요? 무효, 치소, 해제라든가 해지라든가 있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럼 법률행위에 뭐예요? 무효와 치소, 해제, 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등기는 딱 두 개예요. 무효냐 아니면 유효냐 딱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하기 위한 요건 얘기죠? 요건 얘기 보면 일단 페이지 152편입니다. 152쪽 유효요건입니다. 유효요건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부동산등기법 29조에 각하사유가 있어요. 각하사유가 11개를 정해놨어요. 관할 위반 등기 2호 4학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각하사유가 뭐예요? 쭉 11개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하사유가 등기를 신청해오면 등기법 뭐예요? 몇 조에? 29조에 몇 가지? 11개에 뭐예요? 각하사위를 정해놓고 있죠? 각하사위를 정해놓고 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각하사유 등기관이 이런 뭐예요? 이런 막대기를 뭐하고 있다가? 막대기를 쥐고 있다가? 쥐고 있다가 뭐예요? 등기인청에 오면 무슨 사유에 해당하면? 이 각하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각하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절차법상. 절차법상. 일단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기각한다는 말이 있고 각한다는 말이 있는데 각하는 어떤 서류가 미비하니까 안 받겠다는 얘기고 기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깜이 없다. 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재판거리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각이고요. 각하는 서류가 미비해서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등기법에서 얘기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 그게 우리가 각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11개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면 각한다는 얘기예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만약에 뭐예요? 실수해서 간과를 한다고 표현하죠? 실수해서 지나쳤어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를 만들었으면 과연 이 등기가 뭐예요? 이 등기가 이 등기법 29조라고 하는 등기법에 법을 위반했죠? 법을 위반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절차상의 하자. 등기법은 절차법이니까. 절차상의 하자라고 하는 말이 더 고급스러운 용어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거를 뭐예요? 자 법을 위반해서 등기한 것을 우리가 뭐예요? 자 이걸 유효로 볼 것인가 무효로 볼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형식적 유효권하고 이제 실체조 유효권 나눈데 형식적 유효권 일단 형식적. 자 법에서 요구하는 뭐예요? 형식적 유효권. 첫 번째 일단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죠? 등기가. 등기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이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알지 등기부마저 없다면 무효 유효를 따져볼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자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자 존속요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한 번 만들어놨으면 이걸 등기부를 뭐예요? 천년만년 보관하는 게 아니라는 게요. 만약에 등기부가 뭐예요? 자 화재로 뭐예요? 불에 탈 수도 있고. 자 그 내용이 뭐예요? 부적급하게 원인 없이 말수될 수 있는데 그때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한 번 만들어졌고 한 번도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됐으면 적법 절차 없이 말수되면 안 되니까 다시 회복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효력 발생 요건이 존속요건이 아니고 등기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된 경우는 전산업 운영 책임자는 등기부 부분 자료에서 등기부를 복구하고 불법하고 말수될 때에서는 뭐예요? 회복 등기를 해서 회복하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자 말수 회복 등기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 위반이 있죠? 두 번째가 뭐라고? 관할 등기소예요. 자 뭐라고? 관할.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관할 등기소 위반 등기는 절대 무예요. 위반은 뭐라고? 위반은 뭐예요? 위반은 절대 무예에 해당돼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으로 말수로 해요. 직권 말수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뭐예요? 사건이. 등기 대상이 뭐예요? 대상 아닌 거 얘기입니다. 대상 아닌 거. 사건이 등기해서 아닌 거 있죠? 이것도 뭐예요? 절대 무예요.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 말수 세상에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몇 번. 자 거기 쌍가루 3번 있죠? 쌍가루 3번. 등기가 유예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적으로 절체법장의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기 대상 부동산을 권리해야 된다. 따라서 공유수면의 땅 있죠? 아까 그랬죠?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자. 아까 그랬죠? 부일용 조소지 자기진만의 보상압다. 부일용.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권 하는데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이라는 얘기하면 받지 않겠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의 전세권 용익물권이 있죠? 받지 않겠다. 그 얘기.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부일용 조소지 자기진만의 보상압다. 자기진만의 보존등기 상속등기 해보는 거 받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절차상의 하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 대상 진정한 의사표지니까 한마디로 절차상. 절차적 뭐예요? 절차적 하자 얘기입니다. 하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진위의 의사를 갖고 등기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상가를 사본 신청 절차에 적법 절차 있죠? 그래서 여기 판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렇게 쓰여 있죠?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하셔야 하지만 그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해서 반드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등기법은 등기 사항과 실체 관계를 일치하기 위해서 절차적 요건 해담으로 실체 관계가 부합하는 등기는 유효하다. 그게 판례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상가를 사본 꼭 별표해 두시고 그 내용이 시험 문제 옛날에는 자주 등장했는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가끔가다 등장하니까 올해 뭐예요? 요즘 몇 년 안 나오다가 작년에 효력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유효권 나올 수도 있어요. 꼭 좀 봐주자. 판례만. 판례라도. 자 그럼 절차적 하자. 그래서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등기했다. 무권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했다. 그 다음에 사자명의로 죽은사람명의로 사자명의로 사망자명의로 등기했다. 인감명이 뭐가 됐다? 인감명이 뭐예요? 위조가 됐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경우에는 등기를 뭐해야 되는데 각하를 해야 되죠? 각하. 각하해야 돼요. 각하. 각하해야 된다. 자 그러면 등기를 각하해야 되는데 뭐하지 못하고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실행됐어요. 실행됐다. 절대 무효로 볼 것인가.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뭐하다면.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뭐로 보자. 유효한 등기로 보자. 이게 이제 대본 판례예요. 대본의 판례의 태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누가 정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의라고 하는 사람이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싶어 주위의 땅을 이제 살펴보니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요. 많이 따른 땅이 있어갖고 이 등기부상에 어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물어보니까 수익권자가 갑이었고 이 갑이 사망하시고 그 다음에 상속의로 주고 민법 900급 7조에서 누가 의라고 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수익권자야. 상속의니.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A가 정의, 정의 뭐예요? 정의, 정을 정하고 이제 얘기해서 만약에 이 땅을 사고 싶으면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분 돌아가셨으니까 의라고 병, 진짜 수익권자 만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서 만나서 가격이 맞아갖고 이렇게 뭐예요? 등기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원인을 뭐라고 해서 매매를 원인해서 이렇게 등기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니까 이 정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이 사람한테 산 거죠? 근데 뭐예요? 등기부상에는 사망자 묘회를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법 자 등기법 몇 조에 등기법 29조 있죠? 29조에 3호에 항상 뭐예요?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출석하라는 거예요. 출석.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출석하는 것은 이 지금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하라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안 만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민법 187조는 자 상속인은 뭐예요? 처분하려면 등기놓고 처분하라고 했죠? 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법을 절차상 하자. 법을 위반한 거하고 자 이 진짜 소유권자와 실체 관계에 부합하고 어떻게 따질 것인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럼 방금 여기 자 국가가 법을 위반했다 해서 무조건 뭐예요? 엄격하게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저기해서 엄격하게 해서 자 이 등기가 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다. 그래서 여기다 뭐예요? 자 3번 2번 잊었는기를 모아버리고 이걸 말소시켜버려요. 말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자 4번 뭐라고 잊었는기 뭐예요? 잊었는기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을 원인해서 을하고 병을 집어넣고 자 누가 이 정은 얘한테 뭐예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 을과 병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다시 5번 잊었는기 원인을 매매를 해서 자 이렇게 정으로 등기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자 이 등기를 두 번 하는 관계로 세금을 두 번 내야 돼요. 자 취득세 있죠? 두 번 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정의 등기소에 가서 말소당하고 다시 등기할 때 왜 취득세 안 내세요? 저번에 냈잖아요. 취득득세 있죠?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가혹하다니까요. 이 정의라는 사람한테 세금 두 번 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실체관계와 부합되니까 이런 절차 없이 이 등기를 유효로 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묵권대린 있죠? 묵권대린 무슨 얘기예요? 묵권대린 자 누가 이 갑의 사촌동생이 인간운용을 유저해서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을한테 팔아버렸다. 그러니까요. 갑이란 사람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발견하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뭐예요? 이 갑이 사촌동생한테 얘기하죠? 그러면 나중에 갑이란 사람이 자 누가 그 작은 아버지가 오셔갖고 못난 아들 줘서 미안하다. 자 내가 뭐예요? 피해보상을 다 해주겠다. 부동산 과외과 손해보상까지 자 10억 주겠다. 그래서 이 갑이 A가 갑한테 10억을 줬어요. 얘가 자 작은 아버지 뭐예요? 10억을 돈 때문에 여튼간에 을한테 내가 판 걸로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비록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무권대리인 인간운조에 있죠?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53페이지에 동그라미 이번에 그렇게 써있죠? 등기의 유요모의 절차상 하자가 의한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따라서 위조된 인간 유무를 실행한 등기는 문서가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실체관계가 부합되지 아니하면 무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러 갔어요. 물론 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갑이었다. 아니죠. 그런데 이 의리란 사람이 갑한테 요구합니다. 인간 유명 3개월짜리 가져온 거 맞냐고. 왜? 다시 등기하러 갔다가 나 오늘 만약에 등기를 못 마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인간 유명 좀 보여달라. 그래서 이 갑이 가져온 인간 유명을 보니까 8개월짜리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떼어라니까 갑이 귀찮다는 듯이 위조를 했어요. 몇 개월로 3개월로 치웠어요. 등기 신청하면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았어요. 위조된 걸 모르고 등기반이 그러면 2번 이렇게 뭐예요? 잊었는기죠? 그렇게 되면 문서가 비록 뭐가 됐다 하더라도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이 등기가 이뤄졌으면 실체관계가 왜? 의라고 갑하고 매매계약을 맺고 돈 주고 산 거니까 실체관계가 보았다면 유의하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여기 김사기가 김사기가 뭐예요? 공무소로 인감명이 위조했어요. 방금 여기 써있는 대로 인감명이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약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약관계가 실체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체관계라는 건 계약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체, 몸체짜. 실적으로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계약관계를 맺었느냐 그게 실체관계예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그래서 동그라미 3번 4자명의로 등기했던 4번 무권대리니 하더라도 뭐가 공동상속인의 의사 본인의 의사에서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의하다. 이제 좀 외워두자 팔리니까 그래서 무대가 무대가 뭐예요? 무대가 사육감으로 사육감으로 실체적으로 뭐하다는 게 유의하다.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최진사택 셋째 딸이 예쁘다고 건너마을의 최진사택에 셋째 딸이 예쁘다 했는데 그래서 예뻐갖고 돌새라는 눈도 밤새라는 눈도 사위가 되고 싶어 무대라는 놈이 뭐가 되고 싶어서 사위가 되고 싶어서 실체관계가 뭐하다는 게 유의하다. 무권대리인 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문제에 유요, 무요 문제가 나오면 무권대리인 유요 4자명이 유요 무대가 사육감으로 무대가 사육이 위조 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53페이지 중복등기가 아닐 걸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중복등기가 나와요 중복등기가 나오는데 중복등기는 우리가 뭐예요? 시험문제 등기하는 건 소위권 이전 등기 중복등기는 뭐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두 번뿐이 안 나왔어요 두 번뿐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 시험문제에 등장했던 게 한 뭐예요? 한 5년 전에 나왔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20년 후에 나올 수 있으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자,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참고로 그냥 이건 뭐예요? 자, 당연히 뭐에 대해서만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지 건물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게 답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항상 뭐라고 선등기가 유해요 선등기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선등기가 유해하다는 선등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보존등기 얘기니까 이렇게 뭐예요? 자, 부동산 하나 있는데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라고 자, 그 다음에 1번 뭐예요?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라고 이렇게 등기부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뭐예요? 두 개 있을 필요가 없죠? 뭐가 유해한 거 이거 선등기가 유해하다는 선등기가 선등기가 유해하다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일명인이 아니죠? 동일명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한 게 원인무요가 아니라면 항상 뭐라고 선등기예요 중복선, 중복선 중복선 중복선, 중복선 중복등기는 선등기 중복등기는 선등기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153페이지국이 쌍가로본 중복등기가 아닐 거 1번 명의장의 동일일 때도 선등기 2번 뭐예요? 등기명인의 동일이 아닐 때도 선등기예요 아버지가 해놨는데 자식이 아버지가 한지 모르고 자, 보존등기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항상 선등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실체조 유효권에서 자,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였죠? 그래서 등기가 유효권에서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 매매라는 계약관계를 맺고 이전등기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으면 설정등기는 식으로 따라서 등기에 부합하는 부동산 명의자 물건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부동산 표시의 부합에 있어서 등기부에 기록된 표시가 실제 부동산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에 토지일 때는 자, 동일한 토지의 판단기준은 소재집원 1차고 지목명적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인정하며 건물일 때는 뭐예요? 건물은 토지 위에 있는 거니까 건물의 시기구조 평소 다소 집원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동그라미 시고 하여튼 판례봐서 자, 판례보고 건물 얘기 나왔는데 건물 사회통념상 유효입니다 자, 사회통념상 건물 사회통념상 하여튼 사회통념상이란 단어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유효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회통념상 뭐라고 유효하다 사회통념상 유효다 사회통념상 유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자, 여기 154페이지 법률행위와 등기상의 일치이기죠 등기가 선행되는 경우 그래서 선행된 경우 등기가 선행된 경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가 선행되는 경우는 자, 원래 뭐예요 자, 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선행이 됐다 먼저 했다 그러면 누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만났어요 자, 조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자, 이 갑이 을한테 친구야 돈 좀 빌려달라 을이 뭐라고 얘기해요 갑한테 그러면 네가 먼저 등기를 먼저 해놔라 내 출장 갔다 와서 나중에 돈을 빌려줄게 그래서 1번 저당권 등기 채권액 1억 자, 저당권 자율 이렇게 등기해놨어요 등기해놓고 이제 왔어요 등기해놓고 나서 을이 출장에 돌아와서 등기부 보고 갑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등기를 계약을 면접해서 등기해야 되는데 뭐가 먼저 됐어요 등기가 먼저 실행됐다 하더라도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의한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질적불위치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 행위를 법률행위를 했으면 저당권 등기해야지 자동권 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권 등기했다든가 전세권 계약 맺고 저당권 등기했다든가 불일치한다 그건 뭐예요 그건 무효입니다 절대 무해요 등기관이 뭐한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사한다 양쪽불위치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거기 등기가 실행된 경우하고 질적불위치 있죠 자, 그래서 법률행위와 그에 대항하는 등기사항을 일치해야 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에 대한 법률행위 후 저당권 등기했다 저당권은 당연히 무효다 써놨죠 그 두 가지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쌍가루사 한번 판례하고 별표합니다 판례의 완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형식적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했었을 때 실제 했었을 때 있죠 판례의 완화다 판례의 중요하다 네, 판례의 뭐라고 완화적인 태도다 완화적인 태도예요 완화적인 태도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크게는 뭐예요 크게는 세 가지죠 자, 중간생약등기예요 무슨 등기라고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얘기다 중간생약등기 중간생약등기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부트법이 있어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부트법이에요 부트법에 의하면 갑에서 을루 을에서 병으로 있죠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을 만약에 체결하게 되면 이 법에 의하면 매매라면 뭐예요 쌍무계약이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남부터 60일 만약에 뭐예요 증여는 편무계약이니까 계약효력의 반사는 60일 있죠 이런 식으로 뭐예요 순차적으로 등기하라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갑에서 2번 무슨 등기 잊었는기 뭐예요 을루 3번 잊었는기 병 이렇게 등기하라 아니게 자, 그래서 이 부통산 특혜조치법은 이게 강행기정입니다 강행기정 그럼 강행기정이면 자, 이게 단속조항이냐 단속조항이냐 아니면 뭐예요 휴렛백성 요건이냐 이게 단속조항이에요 자, 이 사법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법상 행위까지 무효를 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만 처벌하기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그 다음에 2번 잊었는기 있죠 이런 등기 을 빠지고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등기를 이름 붙여서 자, 이런 등기를 이름 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을이 빠졌다 이 을이 빠졌다 해서 이게 중간생활 등기예요 그러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느냐 그건 아니다 자, 뭐가 부합되면 이 병이 을이나 갑한테 돈 주고 사갖고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래서 일단 이 중간생활 등기는 일단 뭐라고 유효해요 근데 어디는 이 토지거래 있죠 토지를 뭐할 때 이 토지를 거래를 할 때 토지를 뭐할 때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는 허가를 받는 뭐예요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 허가구역이다 자, 이거는 무효다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갑에서 을으로 갈 때 허가서 을에서 병원할 때 허가서죠 그래요 그 허가서가 만약에 자, 중간에 빠졌다면 인정할 수 없겠다 그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뭐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생활 등기 답으로 나오는 게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일단 허가구역은 무조건 뭐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거의 뭐예요 거의 85%짜리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짜리 답은 자, 뭐예요 세 사람이 갑을 병 세 사람이 뭐하면 합의를 하면 병원 을한테 갑한테 최종 양수 자, 양수인이 최초의 양도인한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원권이 생겨요 음, 그래요 그건 자, 합의하면 뭐 하게 되면 합의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 직접 청원권이 생긴다 만약에 합의하지 않으면 누가 병이 을을 대유해서 을을 대유해서 갑한테 이전 등기를 받는 거예요 직접 청원권이 생긴다 이게 10%짜리 답이다 이게 5%짜리 답이에요 자, 하여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없다 무조건 보여요 자, 그럼 모두 생각된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모두 뭐라고 모두 생각된 게 있어요 머리 둘 자예요 처음부터 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누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갑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보존등기예요 자, 그러면 미등기부동산에 자, 이렇게 미등기부동산에 누가 양수인 있죠? 양수인이 양수인이 뭐예요? 양수인이 보존등기 한다 미등기부동산에 누가 보존등기 한다고? 양수인이 보존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등기부동산에 양수인이 보존등기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절대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이 사람을 갑이나 의리 이 사람을 뭐예요? 처벌하는 건 별도로 하고 단속지왕이니까 2등기는 유효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154쪽에 1번 중간세상된 게 있죠? 음, 그래요 거기 자 그 의에서 이제 의 나오고 155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그 유효성 여부 나오죠? 유효성 여부 유효성 여부 나와요 물론 거기서 일단 자, 거기 그 유효성 여부 중에서 중간세상된 게 쭉 이게 나오죠? 음, 그래서 오기 세번째 줄에 줄치세요 그러나 토지거래 자, 물론 거기 첫번째가 말수를 구할 수죠 말수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 없이 순차적으로 매매한 후 최종 매매이니 매수자가 승략등기 합의에 자기 자신과 최초의 매도인 사이에 있죠? 예, 허가를 받아서 했다 드려도 무조건 무해요 하여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무효다 이게 그 다음에 그리고 계약 당사자 간에 중간세상 합의 또는 동의가 있을 때는 최종 양수인은 또는 뭐에요?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물론 합의가 없다면 대의로 한다고 써있죠? 음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뭐라고 자, 모든 모든 생략등기는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그의 명의로 보존등기할 수 있을 경우 그 생략등기도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써있죠? 모든 생략등기에요 자, 중간생략등기 금지규정 그래서 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뭐라고 단속조항 단속조항 자, 그래서 단속조항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행위자만 처벌하겠다 아니구요 3년이나 지옥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라이브은 실제와 다른 원인이란 등기이게요 자, 등기 원인을 뭐하지 말라 아니게요 등기 원인을 등기 원인을 뭐에요? 허위로 뭐하지 말라 기재하지 말아달라 아니게요 그래서 증여를 뭐라고 쓰지 말라 증여를 매매로 뭐에요? 매매로 기재하지 말아달라 자, 그런 일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만약에 자수성관 갑이라고 하는 뭐에요? 갑이라는 형이 동생이 뭐에요? 동생이 나이가 서른이 넘도록 서른한 살 됐는데 뭐하지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이제 있다니게요 그래서 누가 갑이 뭐에요? 동생 장가 버리려고 강남에 30억짜리를 뭐에요? 자, 뭐하게 됐다니게요? 만약에 매매를 주면 뭐에요? 자, 증여를 주면 증여를 주게 되면 세금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매매를 주게 했다 이게 매매로 그래서 안 걸리면 되죠? 안 걸리면 되는데 서른한 살 먹었넘이 뭐 서른 됐다 안 먹고 서른한 살 먹었넘이 무슨 돈을 벌어서 이렇게 30억짜리 아파트를 샀나? 구세총에서 조사하게 돼갖고 그래서 이 을한테 소명하라 니가 뭐에요?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통장 가져오고 해봐라 이게 만약에 걸렸어요 걸리면 이 착한 형은 걸리면 당연히 뭐에요 이거 세금도 내야 되고 이 법도 위반했죠? 3년이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을 주는 건 별도로 하고 형이 준 건 맞죠? 등기 유효성을 인정하자 이제 그런 얘기에요 인정하자 자 그래서 거기 그 동그라미 이번에 매매를 매매를 뭐에요? 매매를 증여를 뭐에요? 매매를 잊었는 게 다 절대 무효다 틀린 말이에요 절대 무효는 아니다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에 부합되면 유효다 아니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무효등기 유형 있죠? 어 그래요 무효등기 유형은 일단 뭐에요? 이렇게 무효등기 유형은 무효등기 유형은 어디는 인정해요? 어 권리는 인정해요 자 누가 없을 때 제 3자가 뭐에요?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표제부 있죠? 표제부는 절대 무하지 않겠다 어 표제부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 권리인정이라고 하는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요 권리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자 누가 하고 이 갑이란 사람과 우리란 사람이 저당권 계약을 체결하고 이 등기부상에 1번 수입권무조등기 갑이고 자 그 다음에 1번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채권액이 7천이에요 음 자 저당권자 채무자 을이에요 갑이 을한테 돈 갚았어요 자 7천만원 갚았으니까 피담버채권 소멸에 대해서 이 저당권을 무슨 등기 안해도 마쇼 등기 안해도 마쇼 등기 안해도 마쇼 등기 안해도 이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물거미등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된 등기를 뭐 등기죠? 다시 갑이 이 등기를 말사하자고 하는게 아니라 내가 다시 돈이 필요하니까 저당권 등기 말사하니까 다시 빌려달라 새로운 뭐가 생겼어요? 새로운 채권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새로운 채권관계 그러면 자 이 등기를 뭐예요? 이 등기를 제3자가 없다면 유효한 등기로 유효등기로 뭐예요? 유용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뭐예요? 자 무효 등기 있죠? 무효 등기에 유용입니다 유용 무효 등기 유용이다 그래서 이제 담보가 등기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이 권리는 3자가 없다면 인정이 돼요 절대 표제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게 어디에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이 표제부가 자 1941년도 4월 3일입니다 자 이때 지어진 건물인데 오래돼갖고 뭐예요? 이 무너졌어요 멸시됐다니죠 이 등기부는 멸시등기하고 신축건물이었으면 새로운 등기부 만들어야지 옛날 등기부 갖고 여기 저당권 등기 안다든가 이전 등기 안다든가 물권면동에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 기억 이미 실향되어 있는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무해인 경우에 있어서 그 등기에 그 후에 등기가 부합되는 실체적 권리가 있게 된 경우에 이해관계의 3자가 없다면 유의하다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니은에 다만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시로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유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사항은 인정하지만 표제부는 뭐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판례의 완화태도가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 완화태도 크게는 3개고 세부조로 나오면 4개죠 요 기본 판례는 좀 암기해 두지 않게 뭐하고 뭐하고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들을 유의하다 라는 뭐예요 형식적 요건하고 실체적 요건 중에 판례의 완화태도 있죠 요 판례만 좀 암기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오랜 시험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꼭 좀 자 기억하시고 좀 암기하도록 노력 좀 해 주셔야 돼요 계속 설명을 좀 다시 반복해서 듣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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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